오늘 의뢰품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고문서 한 점이 나왔는데 아주 오래돼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 글씨체들도 조금씩 느낌이 다른 게 다 다른 사람이 적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그렇네요. 예리하네요. 다른 사람이 다 적었다고요? 네,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이어붙인 듯한 그런 느낌도 있군요. 제가 객주라는 드라마 찍으면서 사실은 문서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말이 없었던 거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의뢰인 한번 모셔보고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죠.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젊은 분이 나오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감이 잘 안 와요. 혹시 의뢰인은 어떤 문서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아버지께서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라고 해서 되게 귀하게 복원하셨던 건데요. 사실은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적혀있어도 그냥 갖고만 있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뭘 좀 잘 알아볼까요? 문서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뭐 글자가 많지만 마음을 좀 편하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글자나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저 뭘 이렇게 막 찍어놨네. 도장? 도장. 그렇네요. 정말 막 찍었어요. 아,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이거는 우리 저기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계약서 할 때 계약서 할 때 계약서 말 써봤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계약서 할 때 이거 뭐 중간중간 찍지 않습니까? 광대 이런 놀이패 계약서입니까? 연예인 계약서인가? 여기 뭐 저기 저 한 번 12월 17일 아, 여기 12월 날짜 듣고 최생원 네, 최생원 그게 읽어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더 이상 못 알아보면 연예인 계약서까지 나왔으니까 자, 과연 이게 뭔지 의원님께 한번 확인해보고 가죠. 도대체 무슨 문서예요? 노비문서입니다. 네? 네? 노비문서 노비문서? 연예인 계약서가 아니고? 노비를 사고 팔고 관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관에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게 다 들어있는데 두 번째 장에 있는 것이 노비 매매문서예요. 아, 요게요? 네, 두 번째가 그러면 그 노비를 매매를 한 다음에 그 산 사람 쪽에서 첫 번째 장은 관에다 신고를 합니다. 소장이에요, 첫 번째 장은. 아하. 그리고 세 번째 장 있죠. 세 번째 장은 거의 관계한 사람이 보증하는 보증자의 보증 문서예요. 증인이군요. 증인이죠. 증인, 증인신 문서 같은 거. 맨 마지막 장이 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관에서 확실하다고 하는 문서를 내주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바로 그 노비 매매 문서라고 했던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좀 크게 확대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생원댁 노 누구라고 쓰여있죠. 일부 김생원댁 노 일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 김생원이란 사람의 이임장을 받고 이거를 저쪽 제일 앞에 최생원댁 기종이라고 되어있는 노 기종 그 사람한테 판 거예요. 누구냐 그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노 삼봉이 나이가 서른 여덟이라고 되어있죠 노 삼봉 38세 그 사람을 판 겁니다. 그렇군요. 최생원댁 김생원댁이 노비를 거래를 했군요. 노비 이름이 삼봉인가요? 그렇죠. 여기 노 삼봉 나이도 있어요. 38세. 38세. 사람이 사람을 그렇죠. 다 사람은 평등하고 귀한 건데 누가 누구를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김생원댁 노비랑 최생원댁 노비가 서로 매매를 해요? 왜 직접 안 나오고요? 예전에 양반 조선일대 때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돈이요? 네. 실질적으로는 양반이 나서지는 않아요. 그럼 종한테 이제 이임장을 보내면 조용히 길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는. 예.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복덕방 넣어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복덕방.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한자로 팔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여덟팔자는 아닌데 왜 이제 계약서나 이런 데 보면 위조하지 말라고 음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8량입니다. 8량. 8량. 그렇죠. 이 8량 8량을 주고 노비 3봉을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지. 얼마죠? 인형 퀴즈. 과연 당시에 잘 들으셔요. 당시에 8량은 쌀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지. 1번 쌀 10가마니. 2번 쌀 50가마니. 3번 100가마니. 4번 200가마니. 감 잡았어요. 100가마. 100가마. 더 이상 내줄 수가 없어요. 200. 200. 200가마는 될 거 같습니다. 달리 가겠습니다. 저는 50가마. 2번. 50가마. 과연 어느 분께 인형이 갈지. 정답 뭡니까 위원님. 5만 피해 같네요. 10가마요? 10가마인데. 10가마. 10가마. 근데 이게 이 문사가 1737년이에요. 근데 그때 10가마 하면 좀 싼듯하죠? 네. 그 정도면 그 당시에 아주 초라한 집 정도 값도 해당하나. 집값 정도. 집값. 몇가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사람을 그렇게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다 슬픈 얘기죠. 그 당시에 그 생각들을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이해가. 그뿐만이 아닌 게요. 여기 보시면. 사람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세요. 19라고 쓰여 있어요. 19. 19 자만 써서. 사람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929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니 부입. 이게 뭐 사람 대접을 거의 못 받았다는 거죠. 슬픈 일이네요. 아 속상하죠. 분위기가 참. 분위기 전환하려면 또 이제 인형 퀴즈만 한 게 없습니다. 인형 퀴즈를 바로 하나 드릴 텐데. 또 혹시 또 객관식 다 피해 가실까 봐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주관식으로. 더 절망적이네요. 네. 자 보시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궁금했단 말이죠. 뭡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아 그걸 이게 나타낸 거다.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저는 이 손가락의 크기를 그러면 쟁게. 이 마디. 어. 좌우 마디를. 네. 손가락으로 쟁 것이 아니냐. 아. 이 사람의 키가 아니라. 가늠하기 위해서. 가늠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두 분은 손가락. 네. 기가 막히게 똑같았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았어요. 오른손 안 가. 네. 머리가 갑자기 좀 붙잡아 집니까? 저도 손가락 같아요. 아. 아.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딱 보면. 마디가 정확해요. 마디 하나 정도 되는데. 네. 이건 왜 그려놨을까요? 원래 그게 일종의 지금의 서명 대신하는 겁니다. 사인을 할 수 있을 정도 노비가 공부를 안 하니까. 대부분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좌촌이라고 되어있는데. 좌에 길 손가락을 대고. 모양새를 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께는 손가락 마디가 두 개잖아요. 이야. 점이 두 개 찍혀있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맞추면. 정확하게 맞추면. 세 분이 다 하나씩 드리면 됩니다. 이야. 일종의 서명이었군요. 그렇죠 일종의 서명이죠. 그런데 김학철 씨. 네. 인형 퀴즈는 아닌데.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노비와 양민이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양민이 되는 걸까요? 한쪽이 양민이면. 네. 인간적으로 좀 양민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인간적이에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때 뭐 저 아버지를 아버지랑 부르지 못하고. 형이랑 부르지 못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진짜 궁금한데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한 경우에. 그런데 법률적으로. 법전에 종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머니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씁쓸한 마음입니다만. 또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니까요. 노비 매매 문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문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감정가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아.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시켜요.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60초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좀 알차게 사용해 보시죠. 네. 60초 최종관. 이런 노비 문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질 않아요. 이 1700년대가 그렇고. 1600년 더 귀하고. 네. 또 1800년대는 좀. 이거보다 좀 많고 그렇죠. 시간이 시대가 적을수록 좀. 많은 편이고. 예전 건 더 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건 좀 귀한 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귀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를 사려는 사람.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회생활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 국어학적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그렇죠. 이거는 낱장으로 있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일괄문서라는데 일괄문서는. 무슨 문지든지 문서는 일괄이 되지 않으면 값이 확 차이가 나요. 조선시대 노비문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추정가 적어주십시오. 이제 어렵게 어렵게 추정을 해주셨는데요. 김학철 씨는 천만 원을 적으셨고. 황보비 씨는 칠백만 원. 정정철 씨 오백만 원입니다. 네. 이 연대가 노비문서가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희귀성. 그 희귀성으로 보면 이 완전체 노비문서는 정말 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서는 좀 아무래도 높게 측정하기가 어렵다고는 생각했는데 사료적인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사고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흔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높게 측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칠백만 원 적었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이분들이 진지해지신 게요. 이 의뢰품의 감정가에 따라서 오늘 장원이 결정되거든요.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진지합니다. 정정철 씨 기대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팔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것을 구입해서 이거를 통해서 후세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교보제와 교육의 어떤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금액으로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런 느낌으로 적어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심야 토론 같아졌어요. 아주 진지하고요. 해주신 설명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삼백만 원 적으셨네요. 어떻게 추정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더 제 생각보다는 가치가 높지 않은가 해서 이만큼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감정과 보여주세요. 자, 1737년입니다. 1737년 노비 매매 문서. 과연 얼마나 감정과가 나올지. 아닙니다. 천만 원입니다. 흰확천 씨. 이럴 수가. 이야, 드디어 마지막에 한번. 정확히. 이야, 정확하게. 누가 뭐 사극 출연 안 하래?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 대단합니다. 정확하게 맞히셨거든요. 완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례적인 가치야 뭐 그냥 그 시대를 아는 데는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전들이 주로 쓰는 문자인데. 국어학적으로 굉장히 한 그 이 안에 이제 그 국어학적인 요소가 들어 있어요 문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서는 사실은 상당히 생각보다 귀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정말로 할아버지께서 또 이 귀한 문서를 계속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우선 이 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알아서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저희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인형을 탄 적도 드뭅니다. 세 분의 활약이 엄청났는데요. 오늘의 장원 역시 관록의 김학철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역전 김학철 씨의 사극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태조 왕건, 대조역, 객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KBS 사극 부활시켜주세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